아 진짜 아이패드 사기 잘했다 큰 화면으로 게임할 수 있어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술 먹고 피시방 가서 단체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봉천동 황금손 햄찌 입니다 며칠 전에 카트라이더 러쉬 플러스가 오픈했죠 오늘 그려볼 캐릭터는 카트라이더의 다오 라는 캐릭터입니다 이등신 정도의 작은 키에 동글동글한 외모죠 딱 좋아하는 캐릭터가 생기면 일단 스토킹 해줘야 돼요 계속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눈코입은 어떤지 얼굴형은 어떤지 몸매는 어떤지 취미는 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자 그럼 그려 볼까요 어디서부터 그려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하나하나 뜯어 보면서 고형으로 보려고 노력해 봅니다 제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쭉 봐보세요 일단 동그랗게 얼굴을 먼저 그려 볼게요 얼굴 동그랗죠 왜곡과 뒤틀기를 활용해서 비슷한 모양으로 맞춰 나가 봅니다 대충 그려두고 이렇게 다듬어 나가면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헬멧 옆에 달린 이 귀 같은 건 밥그릇을 엎어둔 모양 같지 않나요 타원형을 먼저 그려주고 헬멧 옆에 이어서 붙여줍니다 복사해서 수평으로 뒤집어 준 다음 다른 한쪽에도 붙여주세요 얼굴이 보이는 헬멧의 구멍 부분은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죠 일단 신경쓰지 마시고 타원형을 먼저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에 3자를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분리해서 차근차근 해보는 거예요 두꺼운 눈썹과 큰 눈을 그려줍니다 이것도 한쪽을 그린 뒤에 복사 수평으로 뒤집어서 다른 한쪽에 가져다 두세요 이렇게 진행하려면 레이어를 분리해서 따로따로 그려주는 게 편하겠죠 얼굴과 눈의 레이어를 합쳐주고 헬멧에 좀 더 아래에 위치시켜줬어요 지금은 스케치 단계니까 그리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수정해 보세요 얼굴을 좀 더 작게 위에 올려주고 이제 팔다리와 몸통을 그려 볼게요 몸통도 일단 동그라미를 그려줍니다 모든 건 동그라미에서 시작돼요 약간 아래는 납작하고 위 양쪽도 줄여주면 삼각김밥 같은 형태네요 몸 옆에 타원형을 달아주고 거기서 팔을 쏙 빼줍니다 팔 끝에는 벙어리 장갑을 낀 커다란 손을 그려주세요 삼각김밥 아래에 원기둥을 두 개 달아주고 바지와 다리를 빼줍니다 내가 그리고자 하는 캐릭터를 자주자주 보면서 비슷한지 비교해 봅니다 어 그렇다고 완전 똑같지 않아도 돼요 내가 봤을 때 딱 느낌만 비슷하게 느껴지면 되지 않을까요? 끝에는 좀 더 두꺼운 원기둥 앞에는 찐빵 같은 눌린 동그라미 하나씩 음 얼추 비슷하다 그쵸? 가운데 구슬동자 같은 것도 그려 넣어주고요 선이 겹치는 건 일단 신경 쓰지 마세요 시원하게 쭉쭉 그려주세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머리가 더 크네요 몸쪽 스케치를 다 잡아주고 크기를 줄여볼게요 된 것 같은데? 자 이제 채색을 해볼 거예요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낮춰주고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배경색은 채색이 잘 보이도록 어둡게 바꿔줄게요 오늘 사용할 브러쉬는 기본에 있는 육비연필 브러쉬와 보노보 브러쉬입니다 육비연필로 색연필로 채색하듯이 쓱쓱 칠해줄 거고요 나중에 보노보 브러쉬로 살짝씩만 명암을 넣어줄 거예요 채색할 때는 얼굴, 팔다리, 몸통, 신발 등등을 레이어를 따로따로 분리해주면서 채색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 클리핑 마스크를 추가해서 채색을 할 때 선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본 채색은 완료했으니까 보노보 브러쉬로 디테일한 묘사를 해볼까요? 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클리핑 마스크를 덧대서 그리니까 아주 쉽게 명암을 넣을 수 있죠 진한 부분을 세게 잡아주고 문지르기 기능으로 살살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색을 퍼뜨려주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이때 문지르기 브러쉬도 보노보 브러쉬로 설정해줬습니다 어두운 부분과 하이라이트만 잡아줘도 깔끔해 보이죠 어느 부분이 어두웠는지 참고사진을 보면서 진행해줍니다 다오 말고 또 다른 캐릭터들 디진이나 대찌도 너무 다 귀엽게 나와서 다 따라 그려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더 애정이 가는 라이더 있나요? 원픽이 누구인가요? 저는 디진이에요 너무 예쁜 코스튬도 많아서 사고 싶긴 한데 넥슨 게임은 조심해야 되는데 안전하게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아저씨가 너무 많아요 안전하게 아저씨가 너무 좋아해요 벗겨서 다시 한 번씩 아멘 짜잔 완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캐릭터 스토킹 해서 기본 도형을 생각하며 차분히 그려보세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